손태진의 최신 뮤직비디오 운명에게 가 네이버 tv 탑백 차트에서 50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손태진의 지속적인 인기와 음악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발매 직후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이 곡은 손태진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깊이 있는 가사로 많은 리스너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운명에게는 인생의 우연과 필연에 대해 손태진이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하여 만든 곡입니다. 이 곡은 감성적인 멜로디와 함께 인생의 여러 순간에서 마주치는 운명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손태진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운명과의 대화를 풀어내며 리스너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운명에게의 뮤직비디오는 곡의 주제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는 아름답고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손태진이 운명의 손길을 느끼며 삶의 여정을 걷는 모습을 그립니다. 감각적인 촬영 기법과 색감은 곡의 몽환적인 느낌을 더욱 극대화시키며 감정의 깊이를 추가합니다. 네이버 tv 탑100에서의 50위 달성은 손태진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그의 음악이 폭넓은 청중에게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손태진의 음악적 지향과 노력이 성공적으로 퍼블릭에 전달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그의 예술적 지향에 대한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손태진의 운명에게는 그의 음악적 깊이와 성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네이버 tv 탑100 차트에서의 좋은 성적은 그의 예술가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 곡과 뮤직비디오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손태진의 음악적 발자취를 한층 더 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